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태훈입니다. 오늘은 30강인데 오늘 살펴볼 내용은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요. 일단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 따로 표기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 문장에서 주어나 목적어나 이런 것들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의 역할을 겸하고 있는 거죠. 근데 따로 표기할 경우가 있어요. 따로 표기할 경우. 따로 표기할 경우에는 무슨 얘기냐면 문장 안에 있는 주어나 목적어와 다른 거예요. 그쵸? 따로 그 의미상의 주어를 동명사의 그 동작의 주체를 따로 설명해 줄 경우에는 어떻게 쓰는가? 두 가지입니다. 바로 소유격과 소유격과 목적격을 써주면 됩니다. 근데 이제 소유격은 주로 인칭 대명사가 나올 때는 주로 이렇게 소유격으로 써줍니다. 무슨 얘기인지 바로 볼게요. I'm sure of it. 나는 확신한다는 얘기죠. 뭔가를. 그쵸? 확신하는데 He's passing the examination이에요. 자, 만약에 얘가 없다고 쳐봅시다. 얘가 없다고 쳐봐요, 지금.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 passing the examination,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에 합격하는 것은 누가 합격하는 거예요? 이때는 I가 하는 거죠. 그쵸? 나는 내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확신한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따로 표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문장 전체의 주어나 목적어 이런 것들이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도 겸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얘를 써주면요. 확신은 내가 하고 합격은 누가 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겁니다. 나는 확신한다. 그가 시험에 합격하는 것을. 그쵸? 이해 되셨나요? 자, 밑에도 보시면 She is proud of죠. 그녀가 아주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그쵸? 뭐를 자랑스럽게 여겨요? Her son being bright. bright는 좀 똑똑한, 총명한 이런 거죠. 바로 그녀의 아들이 똑똑한 것, 총명한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대요. 만약의 경우에 얘가 없다고 쳐봅시다. 한번 지워볼게요. 이렇게 없다고 쳐봐요, 얘가. 자, 그럼 being bright한 게 누가 bright한 거예요? 그녀죠. 그러니까 그녀는 자기가 bright한 것이 자랑스러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얘를 따로 써주는 거죠. being bright의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주려면은 얘를 이렇게 써주는 거죠. 이렇게. 그러면은 그녀가 자랑스러워하고 똑똑한 건 누구예요? 그녀의 아들인 거죠.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인칭 대명사 나올 때는 주로 소유격이 오고요. 일반 명사는 그냥 일반 명사가 목적적으로 오거나 또는 소유격으로 써도 됩니다. 이것도. 이해되셨죠? 넘어갑니다. 자, 패턴 문장 보시면은 he is being a foreigner예요. 자, 그가 외국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가 외국인인 것은, 그가 외국인인 것은 만약 얘가 없으면은 외국인이 되는 것 자체를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일반 사람이 외국인이 되는 걸 말하는 거죠, 이때는. 이때는 외국인이 되는 것이 복잡하게 만든대요, 그 문제를. 그런데 여기다가 의미상의 주어를 따로 써준 거죠, his라고. 그래서 그가 외국인이 되는 것. 그가 외국인인 것. 이것이 문제를 복잡하게 만든다. 그렇죠? complicate는 복잡하게 만들다의 뜻이고, 자, 나는 좋아하지 않는데요. 그렇죠? 뭐를 좋아하지 않아요? 네, 너가 speaking you of는 뭐예요? 얘 나쁘게 말하다, 흉보다 험담하다죠? 너가 그녀를 험담하는 것을 내가 원하지 않는 거죠. 얘가 없으면 무슨 뜻이에요? 내가 그녀를 험담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얘를 써주면은 나는 원하지 않고, 너가 그녀를 나쁘게 말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내가 원하지 않는다는 거고. 그 다음에 I'm not ashamed니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죠? 뭐를요? 내 아버지가 가난한 것을. 얘가 없으면 어떻게 돼요? 가난한 게 누구예요? 나죠. 내가 가난한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건데, 그런데 얘를 써주면은 내 아빠가 가난한 것이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죠. 되셨죠? 네, 넘어갑니다. I cannot excuse him이에요. 그렇죠? 나는 용서할 수 없대요. 뭐를 용서할 수 없어요? 그가 너에게 무례했던 거죠. 그렇죠? 의미상에 줘서 써준 거죠. 그가 무례한 거죠, 너에게. 그렇죠? 이거를 용서할 수 없는 거죠. 그 다음에 He was obliged to accept죠. 이 obliged는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이게 원래 의무적으로 뭔가를 하게 하다인데, Be obliged to be obliged to 정서하게 되면은 뭐뭐할 의무가 있다예요. 이게 뭐뭐할 의무가 있다. 자, 그는 받아들일 의무가 있어요. 그렇죠? 어떤 걸 받아들여요? 와이프를요. 어떤 와이프죠? His father's choosing. 그의 아버지가 택한 와이프를 받아들일 의무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나는 I'm not surprised이에요. 나는 놀라지 않았죠? 뭐를 놀라지 않았어요? Young and old이에요. 그렇죠? 젊은이와 늙은이입니다. 젊은이와 늙은이가 falling in love with her.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놀라지 않았다. 그렇죠? 만약 얘가 없으면요. 사랑에 빠지는 게 누구예요? 나죠. 내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을 나는 놀라지 않았다. 그런데 얘를 써주면은 누가 사랑에 빠져요? 젊은이와 늙은이죠. 젊은이와 늙은이가 그녀와 사랑에 빠지는 것에 나는 놀라지 않는다. 그 다음. 자, 그는 insist on은 뭐예요? insist on은 우기다예요. 주장하는 건데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겁니다. 고집스럽게 뭘 주장해요? 내가 돈을 갚는 거죠. 내가 돈을 갚는 것. 즉시. 그렇죠? 내가 돈을 즉시 갚아야 한다고 그렇게 주장한 거죠. 예를 좀 풀었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다음은 he 다음에 insisted 다음에 대절로 풀어 쓸 수 있습니다. 내가 돈을 갚는 거니까 내가 돈을 그리고 주장 명령 요구 제한 동사는 should 동사 원형이죠. 이렇게 써주죠. he insists that I should pay the money 이렇게 풀어서 쓸 수 있습니다. immediately는 썼다 치고 이렇게 paying the money를 하는 주체를 이렇게 소유적으로 써준 거죠. 자, 또 넘어갈게요. 자, hurried reading. 이게 무슨 뜻이에요? 뭔가 좀 책을 읽는데 막 서둘러서 읽는 거죠. 자, 이것이 resulting. 야기하대요. 야기한대요. 야기하다. 그렇죠? 뭘 야기합니까? 그 학습자가 forgetting. 잊어버리는 거. 절반을. 뭐의 절반이에요? what he reads. 그가 읽었었던 것에 대해서 절반을 잊어버리는 것을 야기한대요. 학습자가. 아시겠죠? 얘가 의미상의 주어입니다. forgetting it. 자, 그 생각. 개념인데 어떤 생각이에요? 바로 젠틀맨이 도둑이라는. 그렇죠? 젠틀맨이 도둑이라는. being의 의미상의 주어죠. 젠틀맨이 도둑이라는 이 생각이 never, 결코 occult, occult. 그렇죠? 떠오르지 않았다는 얘기죠. 결코. 나에게. 되셨죠? 네. 그래서 의미상의 주어는,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소유격과 목적격 쓰는 겁니다. 자, 좀 어려운 문장 통해서 배운 거 확인해 볼게요. my always keeping good hours. 자, keeping good hours 하게 되면은 여러분 이게 뭐예요? 여기다가 early를 줄 수도 있습니다. early. 그렇죠? 그래서 내가 언제나 keep good hours.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걸 말합니다. 아시겠죠? 내가 언제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은. 그리고 giving little trouble in the family. 가족 안에서. 가족 안에서. little이니까 부정어죠.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언제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그리고 가족 안에서 어떤 트러블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은. 동사가 이제 나오죠. made her. 그녀가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꺼리게 만들어요. 뭘 꺼려요? part with me죠. 나와 헤어지는 것을 꺼리게 만든대요. 그녀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지. 가족 가운데서도 문제도 일으키지 않지. 그러니까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게끔 만드는 거예요. 이러한 나의 습관들이. 되셨겠죠? 되셨죠? 그래서 나는 언제나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고. 가족 안에서 어떤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죠. 그렇죠? 이러한 것이 만들죠. 그녀가 꺼리게끔. 뭘 꺼려요? 나와 헤어지는 것을. 자, 그 다음 밑에 2번 보시면은. 나는 기억합니다. 그렇죠? 할리데이를 기억해요. 근데 어떤 할리데이에요? 내가 완전히 파괴되어진. 그렇죠? Being completely ruined인데. 여기 앞에 마인이 지금 껴들어간 거예요. 그렇죠? 바로 내가 완전히 파괴되었던 그 할리데이를 기억한다는 거죠. 근데 어떤 할리데이에요? One late autumn. 바로 늦은 가을. 어떤 늦은 가을이죠? 뭐함으로써? By paying attention to you. 내가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어디에? The weather report니까. 날씨. 일기예보죠. 일기예보. 뭐의 일기예보예요? 오브 더 로컬 뉴스페이플. 지역신문의 일기예보에 내가 주의를 기울임으로써 한 늦은 가을날에 나의 휴일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거죠. 나의 것이 완전히 파괴되어진 한 휴일을 나는 기억한다는 거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3번에 페인털스가 원했대요. 보기를. 세상을. 더 신선하게. 신선하게. 새롭게. 세상을 새롭게 보기를 원했습니다. 페인터가. 그리고 또 뭐하기를 원했어요? discard는 버리다죠. 뭘 버려요? All the accepted notion and prejudice. 그렇죠? 이게 뭐예요? 모든 받아들여진 개념과 편견들을 버리기를 원했어요. Want to see, want to discard가 돼요. 뭐에 대해서? 살이 핑크색이고 사과가 옐로우나 또는 레드, 빨간색이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여진 개념과 편견. 그렇죠? 이런 모든 것을 버리기를 원했대요. 되셨습니까? 세상을 새롭게 보기를 원했는데 페인터들이. 그리고 버리기를 원했죠. 모든 종류의 받아들여진 개념과 편견들. 뭐에 대한 살이. 얘가 의미상의 주어예요. 빙, 핑크에. 살이 핑크색이고 사과가 노란색 또는 빨간색이라는 것에 대한 받아들여진 개념과 편견들을 버리기를 원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보시면 his father죠. 컴마컴마 괄우로 묶어줘야 되는데 어디까지예요? 컴마컴마 괄우로 묶어주고 어디까지 이거를 닫아야 됩니까? 상당히 기네요. 어디까지입니까? 여기까지네요. 와, 그렇죠? 자, 그래서 그의 아버지가 일단 괄우로 있다 해석하고 insisted on이에요. 고집스럽게 주장했죠. 뭐를요? 그의 아들이 가야 한다고. 그렇죠? 어디로? 침대로 더 일찍. 그렇죠? 이거를 고집스럽게 주장했는데 자, 근데 이 아버지는 어떤 아버지예요? 이제 괄우를 해석합니다. having been brought up이니까 길러져 왔던 길러져 왔던 아빠죠. 뭐의 근거에서 길러져 왔어요? on the old saying 아주 오래된 격언이죠. 근데 그 격언은 뭡니까? 동격에 되시죠? to keep early hours 이게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keep good hours keep early hours keep regular hours까지 이거는 좀 적어볼게요. keep 다음에 여러분 세 가지입니다. good hours 그렇죠? good 또는 early 그리고 regular 다음에 hours 나오면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그렇죠? would 기부 줄 것이다. 건강과 부와 지혜를요. 누구에게? 사람들에게. 어떤 사람들? who followed the advice 이 조언을 따랐던 사람들에게 그렇죠? 이 조언을 따랐던 이 조언이 뭐예요?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에게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과 부와 지혜를 줄 것이다. 라는 이 교훈이죠. 오래된 교훈. 여기에 근거해서 양욕이 되어진 거죠. 그 아빠가. 그렇죠? 아무튼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는 것이 줄 것이다. 건강과 부와 지혜를 누구에게? 바로 이 조언을 따랐던 자들에게. 그렇죠? 자, 이거 이러한 오래된 격언의 근거에서 자라게 된 자라게 된 그의 아버지가 고집스럽게 주장하는 거죠. 그의 아들도 일찍 자러 들어가야 된다고. 되셨죠? 자, 넘어갑니다. 자, 5번, 6번인데 자, 퍼스널리티는 인격이죠. 인격인데 어떤 인격이에요? 오브 애니 시그니피컨스니까 이게 중요성이라는 뜻이 있죠. 중요성. 어떤 중요성을 지닌 인격 한 인격이 Can hardly die 그렇죠? 좀처럼 죽을 수 없대요. 영국에서 그렇죠? 뭐가 없이? 바이오그래피가 없이 전기가 없이 어떤 전기예요? 나타나는 어디에서 나타나요? 가장 짧은 가능성 있는 기간 그렇죠? 가장 짧은 기간이죠. 그러니까 가장 짧은 기간에 나타나는 그 전기가 없이는 영국에서는 이 한 인격이 그렇죠? 죽을 수 없대요. 여러분, 이거는요. 어떤 중요성을 가진 한 인격이 죽으면 뭐한다? 바이오그래피 전기를 내놓는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를 볼 때마다 그렇죠? 뭔가를 기억하게 한다 그 구문이 있죠? 아마 이 책에도 보면 나와 있을 텐데 69쪽에 보시면 책을 여러분 피셔가지고 69쪽에 보시면 이런 예문이 나와 있어요. I never see you. 그렇죠? I never see you. 그리고 without never with out 구문이에요, 이게. without thinking of your brother죠. thinking of 아이고, 잘못 썼네. thinking of your brother. thinking of your brother. 자, 이게 직역하면 뭐예요? 너의 그 형제를 생각하는 것 없이 나는 너를 보지 않는다. 거꾸로 해석하면 내가 너를 볼 때마다 너의 형제를 생각한다. 이런 얘기잖아요. 이것도 똑같습니다. 캔 하들리라고 되어 있지만 네버라고 보셔도 돼요. 부정어예요. 그러니까 어떤 중요성을 가진 한 인물이 죽을 때마다 그렇죠? 영국에서 죽을 때마다 뭘 내놓는다? 전기를 내놓아요. 그 전기는 뭐예요? 가장 짧은 가장 짧은 가능성 있는 기간 안에 나타난 그러한 전기입니다. 이게 탄생하는 거예요. 어떤 중요성을 가진 인물이 죽으면 영국에서 There is a ready 마켓은 뭐예요? 어떤 편리한 그러한 마켓이 있대요. 심지어 뭐를 위한 마켓이에요? 가장 아주 불쌍하고 가련한 유형의 그러한 어떤 전기적 가쉽 가쉽은 쓸데없는 이야기죠. 가벼운 이야기 그런 것을 위한 그런 ready 마켓 편리한 마켓이 있대요. 되셨나요? 그래서 중요성을 가진 어떤 인물이 죽으면 정말 가까운 시기에 전기를 내놓는 거죠. 전기 바이오그래피를 그런데 아주 가장 불쌍한 유형의 전기의 이야기를 위한 그러한 편리한 마켓 또한 있다는 겁니다. 자 이 정도로 하시고 그 다음 6번 보고 이제 오늘 마치겠습니다. 자 인종을 섞는 거죠. 미국에서처럼 인종을 섞는 것은 만들어내는데 범죄를 만들어내죠. 자 우리는 아 프라우드 오브 오브 오메리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랑스럽게 여기는데 뭘 자랑스럽게 여기요. 어메리카가 의미상에 주어져 빙의 그죠. 바로 인종적 믹싱 팟 어떤 인종적으로 섞여있는 그러한 어떤 용광로와 같은 그렇죠. 그러한 팟 이 항아리 같은 거 그렇죠. 그런 것이 미국이 그런 것이 되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그러나 슬프게도 우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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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양한 인종은 언제나 좋아하지 않는데요. 또는 심지어 이해하지 도 않는데요. 뭐를 서로서로를 그렇죠. 그리고 이것은 야기할 수 있대요. 리드 투 한대요. 뭐를요. 붕괴와 헤이트리드 증오를요. 그리고 또 뭡니까. 리드 투죠. 여기 투 있습니다. 폭력과 범죄를 야기할 수 있대요. 되셨죠. 그래서 여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릴게요. 감사합니다.